갔어요? 아, 너무 힘들다.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? 사랑이랑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야단치는 것도 힘들고 난 아무래도 적성이 아닌가 봐요. 너무 힘들어요. 잘하고 있으면서 왜 그래요? 잘했어요? 내가?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. 네? 다 거짓말이라고요. 미안해요. 속여서. 선남 씨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.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. 어지러워. 나 자도 되죠? 지원 씨, 지원 씨. 여기서 자면 안 돼요. 난 민지원이가 아니라고요. 또 한 번 더? 수고하니까 잘 안 돼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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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